연주 민영아 오빠라니까 민영아 남자언니에 물어다가 오빠야 아 미치겠다 현떼 시시다 아 미치겠다 아우 미치겠다 와 이 팀에 많이 모였다 어 이 팀에 너무 행복하잖아 내 주변에 다 이 팀이야 우리 파리 솔직히 화이님의 캐릭터는 진짜 잘생겼는데 그래도 내면이 별로야 내면이 변대 내면이 변대 그냥 신청편 자 일로 따라오려 자 알겠어 근데 저거 좀 해 주실래요 아름다운 말에서 저거 이 팀을 위해서 이 팀을 얻는다 이 팀을 얻는다 일로 오세요 자 일단은 바지를 벗으세요 아 유튜브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야 꼬마 친구 일로 와보세요 야 여기 내 방인데 뭐냐 야 내가 그거 아셨어 그 글쓰는거야? 여러 명이 동시에 신고하는 것은 사건이 꽤 크다는 뜻이다 급히 달려간 현장 아니 다른거야 다른거 단단히 사과 점점 자 저의 나 소고기 이거 나왔네 네 네 전 지금 찍고 있었는데 아 아 재밌는 소리나길래 찍고 있었죠 보증으로 긁어볼까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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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됩니다 애기님한테 딱 한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안돼 네 보증 가신대요? 뭐 주나요? 뭐해요? 가면 뭔데요? 일단 가시죠 따라가시죠 한거 있어요? 네 세 번이나 들어갔는데 자 거기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민영님 안녕 저기 세 번 님이 있어요 저기요 지금 저희 제꺼한테 뭐하시는거죠? 하하하 안돼 저 핥혀줬어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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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이 저 핥하했어요 지금 하하하 저기요 제 몸에 약간 분홍새끼가 남아있는것 같거든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꾼이 꽤 크다는 뜻이다. 이분은 원래 변태인거 알고 있었고 저요? 진짜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? 네 어이가 없는데 저는 정선인입니다 정선인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좀 더 People 이야기를fore y και 너무 잘생긴하지 멘밀언니 멘밀ounge 연태가 필요하다 근데 이분 같은 비연 립 같은 아니까 그 아바ärkeds 아내는äs 전 잘생긴 어버타만이 아니라 모든 어버타를 했습니다.